안녕하세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까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배경화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휴대폰 홈 화면 와주시구요. 웹이 없는 빈 화면을 꾹 눌러주세요. 왼쪽 하단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눌러주세요. 배경화면 변경을 눌러주세요. 클릭 여기서 일반 그래픽이나 색상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볼게요. 갤러리 체크 항목을 클릭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잠금화면 및 홈 화면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상단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